1, 2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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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2, 3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2, 3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2, 3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3, 3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3, 4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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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5, 4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7, 4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3, 4배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. 지점, 수행해야 될 지점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경전입니다. 저희가 늘 하는 강의가 아니니까요. 승만경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수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삼천볼 회원제 저희가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. 1년 정기 회원제로 다양한 기도를 자동 동작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기도입니다. 신중 기도에 연중 기도를 새벽 4시 저녁 여부를 매일 추건을 해드리고 있고요. 주차, 그리고 불구용품점, 연애다원 이용 시에도 혜택을 빌립니다.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공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상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승보설의 4가지 큰 소원이 사흥소원을 모시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. 대승보설의 7가지 큰 소원이 사흥시기 바람입니다. 선차를 18 simplistic 주차이로 아멘 네 이상으로 3월 마지막 주 1억 원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선물하십시오.